김태규 회장님 앞으로도 김태규 회장님께서 이끄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한국을 넘어 세계 배드민턴을 선도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김태규 회장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태규 회장님의 주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31대 대한배드민턴협회 김태규 회장님의 주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Hello. It is an honor for me to congratulate you, Mr. 김태규. 김태규 회장님이 새로운 한국 배드민턴협회 회장님의 주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태규 회장님의 주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